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제는 경제학의 여러 분야 중에서도 공공선택론을 다루는 분야에서 경제학을 보면 미시경제학 거시경제학 계량경제학 자원경제학 많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서도 아주 역사가 오래된 것이 사회 구성원들이 공통으로 사용해야 될 도로, 항만 이런 부분에 대한 그런 다양한 경제적인 이슈를 다루는 분야가 파블릭 초이스, 공공선택이론이라 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그 공공선택이론에서 아주 중요한 그런 이슈 가운데 하나가 공동으로 사용해야 되는 그런 자원에 대해서 각자가 비용을 부담하지 않으려고 하는 일종의 무임성차, 영어 표현은 프리라이더 프라블럼이라고 그렇게 하죠. 프리라이더 프라블럼. 자신은 비용을 치르지 않고 다른 사람이 비용을 치르도록 하는 그런 무임성차 문제가 지금 지하철 적자가 일종 모양입니다. 매년. 그 가운데 30%가 무임성차 문제고 코비드19가 생기기 이전에는 무임성차가 60%였던 모양입니다. 지하철 적자의 어마어마하게 큰 문제죠. 그 문제를 오늘 조선일보 온라인판이 일면에 톱기사로 다뤘습니다. 제목은 세대 갈등으로 번진 노인 무임성차. 폐지 혹은 변경이 현행 유지보다도 우세하다. 지금 1조 원인데 이 가운데 무임성차 비율이 30% 정도 있고 코로나 이전에는 무임성차 비율이 60%를 넘었기 때문에 대중교통요금 체계 개편,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될 시점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이야기인데 오세훈 서울시장도 한 번 크게 홍력을 치뤘죠. 그런 무상급식 문제에 본인이 뛰어들어가서 시장직도 잃어버리고 그다음 정치인으로서는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한 10여 년 정도 지냈을 겁니다. 이런 논의 자체를 거론하는 것 자체가 참 본인한테는 굉장히 위험이 있다는 거죠. 그냥 없던 일로 하고 넘어가면 괜찮을 건데 이 노인 무임성차 문제. 그런데 오늘 제가 이렇게 의견을 보니까 아니 뭐 지하철 노조원들 봉급 좀 깎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노인들을 공경하는 차원에서 문제가 되냐 이렇게 주장하시는 게 계시는데 그런 부분들도 일면 이해를 할 수가 있지만 이 사안에만 한 번 극한해 가지고 이 사안이 갖고 있는 그런 핵심 문제가 뭔가 3천억 정도 지금 적자가 난다는 거 아닙니까 홍준표 대부시장은 무임성차 기준연령을 상향하기로 결정하고 당초 올 하반기 7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시내버스 무료 탑승을 지원하면서 도시철도 무임성차 연령 기준을 현역 65세 70세 이상으로 올릴 구상이었지만 지역 노인회들과 회비를 통해서 버스는 75세하고 5년간 매해 기준을 연령을 한 살씩 낮추고 도시철도는 65세부터 한 살씩 올리기로 결정했다 이런 뭐 타입안을 홍준표 시장이 내는 안을 보시기 바랍니다 정치인이니까 이런 정책이 충격을 줄 걸 우려해가지고 타입안을 잘 이렇게 만들어서 냈네요 여기 보시면 65세 이상이라고 해서 대중교통요금을 면제하는 것은 주요 선진국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복지제도다 이런 이야기인데 이런 제도도 여러분 나중에 어려워지면 유지가 안 됩니다 이런 제도도 재정적자가 누적이 되고 성장률이 떨어지고 하게 되면 나중에 결국은 이런 제도가 나중에 다 언제인지 끝을 맞이하는 거 하니까 예를 들면 재정적자가 누적이 돼가지고 우리나라에게 돈을 빌려준 채권단 IMF 등 이런 채권단이 채권단이 구성이 돼가지고 우리한테 요구를 하겠죠 당신들의 지금 재정적자가 이만큼 이니까 최소한 몇 퍼센트 이상을 감축해야 그래야 우리가 돈을 빌려줄 수 있다 이런 상황에 처할 때 이런 것은 자동적으로 해결되는 문제들입니다 그런데 뭐 그런 상황 맞이하기 전에 미리 미리 해결하면 참 좋죠 노인들 제가 뭐 미국은 속속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만 미국은 65세 이상이라고 해서 대중교통요금을 깎아주지는 않지만 미국에 국립공원이 많지 않습니까 국립공원이 많기 때문에 국립공원에 대해서는 한 번에 100불인지 얼마 정도를 지불하고 나면 시니어들이죠 시니어들에 대해서는 평생동안 국립공원을 공짜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제공하죠 그건 뭐 복지 차원도 있겠지만 또 노인들이 좀 시간이 많으니까 국립공원을 많이 활용해달라 이런 뜻도 아니겠느냐 대중교통요금을 지원하는 그런 제도를 운영하는 나라가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방송을 보시고 혹시 다른 나라에 사시는 분들이 그런 선진국 가운데서도 자국에서 대중교통요금을 이렇게 지원하는 그런 데가 있는지 한 번 의견을 남겨주시면 좋겠네요 기름이 나는 미국에서 노인들에게 50%는 받습니다 그런데 그 한국에 그 많은 노인을 무료라니 말이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세훈 시장이 아주 중요한 그런 사회적 의제를 이렇게 내세웠는데 이 무임성차 문제 있죠 이 무임성차 문제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경제학 분야 중에서도 공공선택 논의에서 아주 집중력을 다루는 그런 문제죠 편익은 내가 누리고 비용은 다른 사람이 부담하게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이제 대개 보면은 나라가 이제 먹고 살기가 굉장히 힘들 때는 이런 문제가 등장 잘 안 하는데 조금 이제 사회 차원에서 그런 부가축적이 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나누어 먹는 것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우후죽순처럼 비용은 다른 사람이 치르고 혜택은 자기가 누린 그런 제도들이 복지라는 이름으로 계속해서 늘게 되죠 늘리게 되는데 과거에 읽었던 시오노 나나미의 로마인 이야기라는 책을 보게 되면은 로마인 이야기에도 건국 초기부터 공짜로 밥을 먹는 사람 숫자를 딱 일정 수준 이상 늘리지 않게 해서 그 당시에 무진장 그런 황제라든지 그런 원로원이 노력을 하더라고요 그 당시도 이제 그러니까 일종의 포퓰리즘 대중영합주의 공짜로 밥을 먹고 사는 사람들 숫자를 늘리는 그런 부분을 키우지 않기 위해서 국가 차원에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이 프리라이더 문제인데 사실 나라가 좀 잘 되려면은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수익자 부담 원칙이 자리를 잡아야 되고 아주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를 우리가 선택할 수가 있죠 뭐 대한민국에서 보편적 복지나 이런 이야기를 내세우신 분도 계시지만 사실 한국이란 나라가 보편적 복지를 광범위하게 실행해 옮길 정도의 재원이 없는 나라입니다 아직도 빚이 많고 그런 나라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뭐 독일도 뭘 한다더라 뉴질랜드도 뭘 한다더라 오스트리아도 뭘 한다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항상 여러분들 소중하게 얘기하는 것은 사람은 자기 분수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한국이란 나라는 보편적 복지 보짜도 꺼낼 수 없는 정도의 지금 재정적인 상황이 있는 거죠 나라는 늙어가고 국가 전체의 경쟁력이라는 것은 계속 정체 상태에 빠지고 5년 털로 평균 경제 성장률이 계속 1% 정도 하락하고 그렇게 지금 돼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빚은 어마어마하게 늘어난 상태고 그런 상태인데 보편적 복지를 하겠다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소위 무임승차 비용은 다른 사람이 지르고 편익은 자신이 누리는 제도를 확장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나오는 것이 뭐죠 그냥 재정위기를 맞을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 우리는 미국이란 나라도 아니고 통화를 스스로 발건력을 동원해가지고 국가를 유지할 수 있는 나라도 아니고 EU처럼 뭐죠 누가 잘못되면 그리스나 스페인처럼 도와줄 수 있는 나라도 아니고 우리는 우리가 잘못하면 까딱 잘못하면 그냥 바로 골로 가는 나라지 않습니까 그걸 잘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무역수지 흑자를 항상 방어할 수 있어야 되고 경상수지 흑자를 항상 방어할 수 있어야 되고 재정적자가 여러분들 만성화되지 않도록 항상 노력을 길을 쓰고 노력해야 되는 나라도 그걸 못하면 그러면 또 뭐죠 경제 위기를 경험하고 그 다음에 경제 위기를 경험할 때마다 외자에 의해가지고 털깎기를 당하니까 국가는 점점 쪼그라들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노인복지 차원이라는 문제도 한 번 다시 근본적으로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때는 자기가 비용을 치료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수익자 부담의 원칙이라는 거잖아요 이 제도가 확장됐을 때는 제가 30대 갓 초반에 김대중 정부가 등장했을 그 당시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 저거 저거 한 번 만들어 놓으면 절대 계속 이렇게 증가 추시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했던 그런 기억이 나네요 이 뭐 모임성차 문제 저는 원론적인 이야기를 한 번도 합니다 나라가 좀 제대로 굴러가려면 웬만한 것은 다 수익자 부담의 원칙을 적용해야 그래야 아껴 쓰는 거죠 뭐 지금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겠습니다 빚이 좀 있는데 또 조금 있다가 뭡니까 그냥 뭐 나자빠 있으면 국가가 일부러는 탕감해 줄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많을 겁니다 모임성차 문제 근본적인 이슈를 우리 사회는 생각 안 하는 거죠 댓글을 이렇게 쭉 보니까 근본적인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는 차를 타는데 내가 돈을 치료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너무 가혹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연세가 들더라도 내가 내 차비를 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해를 수익자 부담의 원칙을 계속 견제하는 사회하고 모임성차 이름들 문제를 계속 확산시키는 사회하고는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는데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도 뭐죠 이걸 막을 수가 없을 겁니다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은 이런 모임성차 문제의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그런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방송에서는 기본적으로 원론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 유경수님 공짜 없이 해야 됩니다 공짜 때문에 일 안 합니다 젊은 사람들 3D 일 안 합니다 외국에 나가 3D로 일어난 나라가 최근 꼴 보면 망할 날은 뭔지 하나 보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나라가 스푼어지름 주는데 그걸 왜 일합니까 이런 이야기가 생기게 되면 그러면 대책이 없는 겁니다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기억하시겠지만 저는 확실한 뭐죠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익자 부담 원칙으로 해야 되고 영 힘든 사람들은 국가가 도움을 주더라도 최소한에 거쳐야 된다 그리고 국가가 주는 도움이 오래 갈 수가 없다 무역을 갖고 먹고 사는 나라가 이렇게 원가 부담을 계속해서 증가시키는데 무역을 어떻게 더 잘하겠습니까 가는 길이 뻔히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임성차 문제는 오래 갈 수 없다 결국은 나중에 재정위기를 맞이해 가지고 그걸 줄이냐 안 줄이냐 문제를 어떻게 사람들에게 꼭 당하고 나서 그때 깨우치냐 해야 돼요 좀 미리 준비하면 안 좋냐 해야 돼요 미리 준비하면 건강도 그렇고 재정적인 문제도 그렇고 미리 미리 준비를 하자 해야 돼요 미리 미리 준비하는 것이 뭐가 그렇게 어렵냐 여기 보시니까 한 분이 레드님께서 이거 부정성 거 정말 잡아 뭐 해야 되는데 이거 바로 잡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찾아 국민들에게 알려 뭐가 있겠습니까 국민들이 저항 안 하면 해결할 수 없는 거죠 정치인들 지금 하고 있는 꼴을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해결해 주겠습니까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편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이래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전 예전